찌개 여기에 뭐 넣는데? 며리치하고 다시마하고 던져내고 이렇게 우려낼 때까지 끓이고 양파, 청양고추, 무, 김치 그렇게 넣어 양파, 청양고추, 양파, 김치 이렇게 쫑쫑 썰어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 돼 청국장 얼마나 치 사온 거야? 이거? 5천원 아, 한 덩어리? 응 그렇게 국물을 떠서 청국장을 풀어? 풀어 이렇게 풀어야지 또 끓이면 풀어져 짠 대파 참기름 장갑 스테이벅 두부 두부는 시골두부인가 보다 응 시골두부 손두부 두부 청국장에 넣은건 이렇게 깍두식으로 썰어 작게 응 작게 두부 이제 이게 끓어 나면 두부를 한번 펄 끓을때 두부를 넣는구나 응 우수한 냄새 나네 응 우수한 냄새가 나네 두부 두부 두부를 두부 두부를 두부를 양이 많아서 좀 덜어내는거야 응 좀 덜어내야지 넘치자 두부를 두부를 면은 고춧가루 베 Carne 맛있어? 응 다 ready 아까 청국장이 잘 됐네 누가 했는데 그렇게 잘 됐을까? 내가 했는데 잘 됐는데 감사합니다.